우리나라는 지난해 폴란드와 금융지원을 조건으로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천무 등의 수출에 대해 2차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폴란드에 지원할 자본금을 국채은행의 수출입은행에 투입하지 않고 있어 수출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K-방산의 최대 위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나에로스페이스가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폴란드 군비청과 맺은 2차 계약 물량은 K9 자주포 152문과 천무 72대 등입니다. 수출 규모는 자주포 3조 원, 천무 2조 원대입니다. 계약 조건은 우리나라 국채은행 2곳이 폴란드 개발은행과 금융지원을 전제로 한 계약을 맺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 자주포는 당장 다음 달 안에, 천무는 오는 11월까지 금융계약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는 바람에 이게 조금 늦어지고 있는 거고, 이 부분이 좀 신속하게 돼야 국내 방산 쪽에 지금 수출이 계속 정상적으로 이행계약이 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출입은행법을 개정해 자본금 한도를 기존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금융계약에 필요한 자본금을 수출입은행에 지원하지 않고 있어 자칫 계약을 맺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기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중 5대 은행이 차간단을 만들어 일정 금액을 폴란드에 융자해 주기로 한 이른바 신드케이트론 방식도 금리가 높다는 이유로 폴란드 측이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방산업체 관계자는 폴란드가 우리 국채은행들의 담보를 이용해 해외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받는 방법도 물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현대로템의 820대 규모 K2전차 2차 계약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 등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폴란드가 계약을 원할 경우 역시 금융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폴란드 정권 교체로 자국산이나 EU 회원국 무기를 사용하자는 여론이 나오는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만큼 정부가 신속한 금융계약 체결을 통해 전략적으로 2차 계약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감사합니다.